안녕하세요 랩트 여러분 네 오늘도 알집을 꺼내려고 합니다 요즘 알집 영상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음... 자연부한 애들 개체들도 많이 있는데 요새 그냥... 어미랑 살다 보니까 바빠서 옮겨주지 못해서 지금 거의 다 탈출하고 난리가 있네요 옮겨줄 애들은 옮겨주고 탈출한 애들은 탈출해서 새끼, 여기는 새끼 한 마리도 한 번이네요 하여튼 넘어가고 네 오늘은 얘! 네 블루피머 블루피머구요 알집은 7월 28일 날 잡았고 날짜는 9월 1일이에요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좀 넘었는데 알집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블루피머가 알집 몇 개 물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제 실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이유로 알집이 두 개가 사라졌어요 한 마리가 또 잘 물고 있네요 하나만 블루피머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좋아하는 개체예요 색상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좋아하는 개체고 그래서 이번에 꼭 부화가 되길 바라고 있는 종입니다 아 날집 놔줘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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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메이팅을 많이 시켰는데 날집 문에를 두 개 날려 먹고 얘 하나 던진 것 같아요 얘가 잘 부화되길 바라요 지금 날 상태에는 좋은 것 같아요 날집도 많이 부풀어 올라와 있고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림프 아니면 스파 같거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쥐꼬리만 나네요 겁나 작네 아이고 이번에도 잘 됐네요 벌써부터 애들이 꼬무라꼬무라 아이 귀여워라 새끼테도 이쁘네 아유 안녕 안녕 아이고 스파이더링이네요 거의 막바지 됐어요 지금 막바지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그러는데 스파이더링도 이쁘네요 엉덩이도 색깔이 있어가지고 엉덩이도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성공했고 클린하게 잘 부하됐어요 지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스파이더링 상태고 이거 개최해가지고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 이번 연도에 처음 성공했네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애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블루피머 성공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에도 이벤트 진행해야겠죠 우선 랩타일리아 쇼핑몰에서 자기 등급이 레귤러나 VIP다 라고 하시는 분들 3,000원 이상 타란툴라 주문하시면 왜냐면 3,000원부터 안전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전포장으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 주문하실 때 메모에다가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한 마리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등급 랩타인 슈퍼인 이신 분들은 똑같아요 네 주문하시고 타란툴라 주문하시고 참여합니다 라고 하시면 한 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냥 이벤트는 키우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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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키웠던 종들 중에 1순위 2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1순위 2순위를 문자로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에게 한 분 뽑아서 멕시칸 블루피머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